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공중취목한 것도 역시 실패한 것 같아서 첫 번째, 두 번째는 제가 옥상정원, 농가에 방치하다시피 해서 물고갈로 죽었을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아마도 그때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물관부를 좀 덜 잘라서 덜 제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일단 이게 지금 노란색 엔젤 트럼펫인데요. 제가 얘를 처음 키운 건 2008년도에 키웠었고요. 그리고 노란 것만 키운 게 아니라 노란색, 흰색, 분홍색 그리고 두 겹, 네 겹 것까지 다양하게 키웠었어요. 엄청나게 크게. 그런데 이사 다니면서 어느 순간 다 접어버렸었고요. 그리고 다시 구하려 했으나 되게 구하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건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이게 마약 성분이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구해서 일단 다 구해서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얘를 저도 공중취목을 해보려고 했으나 두 번 더 실패한 게 뭐냐면 금목서 금목서에 제가 물관부를 너무 조금 잘라냈는지 결국은 뿌리가 안 생겼고요. 그리고 결국 포기했고요. 그런데 이번에 얘도 제가 또 물관부를 너무 조금 잘랐는지 실패한 것 같아요. 풀러볼게요. 그리고 어차피 저는 지금 물산목을 엄청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잘라서 물산목 하겠습니다. 아휴 속상하지만 일단 얘를 분해해 봐야죠. 일단 철사를 제거하고요. 그 다음에 비닐 제거할 때까지 뭐 영상은 굳이 찍어봐요. 오래 걸리니까 제가 찍고 갈게요. 세 번째 실패하는 거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해놓은 거지? 실패한 게 아닌가 봐요. 아휴 진짜 아프다. 뿌리가 보이는 것 같네. 우와 죄송합니다. 성공했습니다. 일단 여기를 자르겠습니다.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요. 세 번째는 성공했네요. 뿌리가 있어요. 뿌리 보이시죠? 얘를 다 제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잠시 멈출게요. 저는 지금 실패했는 줄 알고 세 번째 실패를 또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는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요. 성공했네요. 그러니까 첫 번째 혹시라도 두 번째 그때가 제가 이 물간부를 덜 제거해서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덜 잘라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거든요. 그리고 여기가 두껍게 형성된 켈라그라 그러던가 이름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형성됐고 여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났네요. 거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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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지금 비록 못생기게 지금 키워놨지만 사실 요즘 여기다 물을 잘 안줘서 그런지 애들이 지금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여기 가지가 다 말라버렸잖아요. 아 실패했구나. 그리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위에가 중간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지금 치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찍어놨는데 실패한 우울한 소식을 전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 해보세요. 성공하네요. 죄송합니다.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. 그 농가정원은 방치된 상태니까 그랬다 치고 또 첫 번째도 아무래도 물을 잘 공급을 못해서 위가 말라 죽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고 또 물관부를 덜 제거한 것 같아서 실패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. 어쨌든 이번 세 번째는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 공중취목 예쁜 것을 왜 그 물산목이든 흑산목이든 조그만 것밖에 못하잖아요. 좀 큰 거를 하고 싶을 때는 이 공중취목을 해보세요. 성공했음을 보고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